할렐비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147장 묵상입니다. 거기 너 있었는가? 마태웅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.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?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다하는 그 현장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그곳도 또한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 더욱더 감격적일 것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진 고난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거기 너 있었는가?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주님 그 심장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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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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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맑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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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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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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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